골드를 전부 잃고 두 장을 제거합니다. 체력 1인 상태로 시작. 체력 1로 엘리트 좀 잡을 수 있을까? 없을 겁니다 아마. 관로가 산다. 격돌 불격 불격? 불격. 불격 붐은 온다. 어.. 모조리 파괴한다. 오직 불격만. 또 났어. 변총. 나가불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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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타 편촉불격이다 인마 빵 점토 경도난관 수비는 뭘로 해야지? 아 불격 강호해주지 염주? 염주도 괜찮네 아우 잠깐만 이걸 코스트가 야야 코스트 코스트 고래가 보여요 빠세 오호우 한교 돌파 포식 나약한 자들이나 쓰는 것이지 스네코어 불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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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더 많은 불 하나 둘 셋 넷 간다 으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가형성 점토 펜촉 쌓인다 연타 대검 파괴 대검이 왜 나와 근데 서염장벽이나 좀 주워가면 되지 않을까 클로스 클로스 라인 충격파 클로스 라인이 좋을까? 충격파가 좋을까? 스프링 스프링 스톨 스톨로 불 불탄일격 되나? 가능? 아 실패 네크로노미콘이죠 어 진짜네 진짠데 근데 이 코스트로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다 불겹 1코스트로 나올 수도 있음 아직 42들밖에 안돼 왜 계약해 승천 나실 때 아니면 언제 불격을 해보겠습니까 깍까아 고승천에서 못하는 거 여기서 해야지 고고 피피 병불 불격 덱은 병불도 쓸 수 있다고 하하 무적을 못사네 강화 아 할만한데 고민되네 이거 야 근데 이거 재련 하는 건 좋은데 이거 개 위험하네 펜촉각 잘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플레이어링 박았습니다 펜촉각 펜촉각 발이 필요없겠다 어차피 방어도 쌓을 수 있는 덱이 아닌데 연기 어피 어피가 낫겠다 불 3개 하나 둘 셋 적이 위험한 저기 위험한 아 삼코스트라니 삼코스트라니 편촉 너무 좋고 타바 강타 썼으면 킬각 아니었어? 아닌가? 14, 14, 28 10, 15 강타가 더 약하네 똥풀기 보랏빛 불의 정량 타격 먹고 꺼져 쟤네들 건방지게 타격수면 쳐다도 안 봄 아니 뭐 나 같아도 쳐다도 안 보겠다 구강 252 오우 이거야 이게 불격색이지 첨탑 부셔 돈 주세요 돈 아씨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교훈 멋질 곳도 없다 수빈 하나 더 줄까 전장 12강 126대 하하하하 야 너 좀 아파 보인다 하하하하 허접색 12분 이지하네 하이랜더 거짓 1 1